젤리 형님 이기면 만 두개 쏠게요 일단 서버터 가입부터 좀 해줘 여기 아마 있는거 같다 안에 안에 잔나 있을거에요 그램이 없지 없네 미드건 쿠팡 쿠팡이 와야돼 인비안오겠지 아 간만에 언디리가 똥싸면 어떻게 해야지 무섭네 반대편에 미드가 선생아저씨에요 뭐 먼저? 두꺼비? 문제는 내가 언디를 잘해야되는데 내가 언디란 말이야 우리 편에 갓또가 있으니까 갓또 믿으면서 가자 갓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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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사랑은 뜨겁게 저게 sk 저게 코치분이래 무섭당 바루스 장애인이 원딜러라 조심해야돼 나보다 원딜은 더 잘할거야 아 치지마 아 디리언 빡세구만 사려야겠다 아 잔다 실때문에 디리언하기 힘들어 일단 사려줍니다 레이저 맞으면 안돼요 아 따가 따가워 형타 이용해서 천천히 피채어줍니다 레오나 레오나 잘 안쓰긴 하는데 코르키 레오나는 조합은 세요 코르키 레오나 어우 야쓰 아 베이비 굿 형타 미니언 쳐서 때려 아이씨 아이씨 왜 안죽니 미니언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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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잔나 너무 강렬해 아우 아우 빛 채워요 천천히 포션 빠져서 사려야돼 아 버블 그 얼마만에 들어보는 버블 소식이야 CS만 먹어주세요 찔러도 되지 않을까 형 데프가 꺼져 아우 한 번 딜교안 싹 해주고요 내 피규안이 좀 잘못됐다 너무 멀었어 안나라서 붓기가 힘들지 나도 SKT 갈래요 그래갔어 바텀쪽 그래갔어 바텀쪽 일단 저는 쿠팡이 나온 다음에 세집니다 쉰이랑 쿠팡이 나와야돼 일단 그전까지 좀 약해요 오우 오우 야스 굿 굿 굿 굿 많아도 많아 네오나 형님 좀 뭔가 좀 해주세요 부시에서 압박을 한다든가 그런거 있잖아요 왜 잔나처럼 뒤에 있는거죠 아아 미드 쏠킥 미드 쏠킥 좋구요 아이고 까비 형님 아이고 까비 형님 라인 좋구요 라인 좋아요 탑 안좋아해요 탑 안좋아해요 탑 안좋아해요 왔나 온줄 알았어 왔나 뭐 저럴리가 없는데 저렇게 막 들어올리가 없어 한대도 굿 정글에 왔을거야 아마 그라가스가 근처에 있었다 원딜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딜 왔습니다 아 왜이래 왜이렇게 그리데 주석기 인마 전문세 그런 레이저는 나 못맞춘다 오 안좋아요 미드 쏠킬 찍어 저거 찍어 칼 찌르라고 형 잔나 놈인갔어 찌르지 바로 바로 찌르지 힐이라도 뺄을텐데 다 맞지 말고 싸워라 그냥 뭐하는거에요 다 맞고있어 아 아 아 아깝다 빨리 밀어 직빵에 있으면 슈퍼 이득이었는데 좋고요 탑도 좋아해요 미니언 못먹게 하고도 나쁘지 않았어 이게 베스트야 잔나순삭 잔나순삭이 가장 베스트다 쿠팡 미드로밍하면 갑니다 쿠팡 왔으니까 미드로밍 한번 가줘야지 좋고요 이거도 아 좋구요 인간젤리 쿠팡 로ох링스 맨 헤헤헤헤 제이득이다 아 또 미드 밀어 그냥 가자 이제 대박이었죠? 신드라가 스턴을 그전에 잘 맞아놨어 그래가지고 제 쿠팡이 제대로 들어간거지 코르킬은 좀 합니다 코르킬을 많이 해가지고 원딜중은 코르킬은 되게 잘해요 오디옥구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프자녀 아 이거 잡아야지 형기 이거 잡아주세요 잡으면 이득? 천발뺌게 이득? 어구르 지겨졌어 이정도면 슈퍼 이득이야 두두 야 배이 뒤로 가있을걸 아 갔다 가자 빨리 쿠팡 생겨야 되는데 제드만 안크면 돼 나 한방에 죽기 싫어 위험한데 이거 tag 제드가 나만 본다고요? 나도 그럼 제드만 본다 좋구요... 으억 초쿠유 돼지 아 이거 돼지 돼지 아 저 돼지 못 잡나? 아 좋아해요 아 좋아요 레오나 학살 굿맨 양번 보람이 있구만 아 나 미드 먹어야겠다 바텀은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라 미드 한 라인 더 먹을게요 아 CS 갈금 위로가야 돼 후후 아 바이키리 10초다 10초 뒤에 싸우지 오잇 뻑 이거 먹어 잘 먹어 굿 트포만 나오면 내가 캐리한다 트포만 나오면 말이야 트포만 나오면 말이야 뇨 뇨 뇨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기지 인마 아 아깝다 아이 스킬 다 맞았으면 잡았는데 턱끼리 몇개 안맞았어 암살 지렸는데 그죠? 이거 난 먹어 먹어 그려기에서 탈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뇨 뇨 뇨 뇨 뇨 그라우스 있잖아 그라우스 있잖아 그라우스 있잖아 에요 5대 직조코 어디서 나한테 낚시를 그려길 수 있잖아 여기 돼지 쿠팡 나올지 됐는데 쿠팡 다음에 나오네요 쿠팡쿨 다 들어왔다 나와라 쿠팡 다음에 가죠 먼저 라인 복귀해서 CS 먹다가 다음 용안타 할 때 쿠팡 가져와서 용안타 하면 돼요 용안타 할 때 쿠팡 쓰면 돼 쿠팡 비가 배오나 put 좋고 택 있는 애 있나 천둥벨이 좋구요 언디를 좀 합디다 강을 일부러 준건가? 막 각을 주는데? 각을 주는데 뭐지? 뒤에 있나? 그라하스 있어 뒤에 각을 막 주고 있어 쿠팡 가져온다 용 한타 준비해 용 나왔거든요 이제 쿠팡 왔습니다 한타 합니다 바텀 먼저 가겠구만 바텀 CS 버리고 미드 가자 미드 가야돼 바텀 CS 일단 버려 쿠팡의 위력을 보여주마 얘들아 쿠팡의 위력을 보여주마 얘들아 쿠팡 작용하고 왔거든? 쿠팡 작용하고 왔거든? 원의 끝이요 원의 끝이요 이걸로 어떻게 쓰는데 쿠팡으로 아 죽으세요? 아 이거 안됐나? 폭파우로 길맞고 싸우면 될 것 같았는데 아 이런 계획 실패 아 이게 죽음? 미드 밀면 이득이야 용가자 애들은 미드 밀면 이득이지 이닛이 오졌고요 아 바로 빠져나왔는데 다 쓰면서 빠져갔거든요 쟤들 저마한테 죽었어 아 저마 저마까비 용까지 먹으면 이득이지 콜르킹은 원래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으면 살아나왔는데 스킬 하나도 안 맞았는데 이밖에 안 맞았는데 나 미드부터 나 미드부터 분위기는 우리쪽이라 미드 2차 밀었다는게 정말 큽니다 나 미드부터 쟤들 궁은 너무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다음템 이거 그거 가야겠다 수은이랑 같이 가는거 뭐지 그거 가겠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쟤들 11레비니까 헤르메스의 10미터 답은 헤르메스의 10미터에요 저 서포트 하고싶었는데 서포트 뺏겼어요 원딜 못한대요 난 원딜 할수있어서 원딜 할수있어서 야 제드 안보인다 제드 형님들 제드 안보여요 제드 어딨어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야 돼지 돼지 마나가 절반 있어요 마나가 절반 있어요 이거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치다가 인기시 걸린다 먼저 먹겠다 이거 먹고 싸워 먹고 싸워 먹고 싸워 먹었다 쿠팡 1분 아론버프 발동 가라 강화 미니언들을 옛 넌 악 나두 지뢰 갇다 옵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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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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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수운 수운 순 최 2코어 순 안죽구요 순 간다니 바로 흠나 올립니다 서포터 뺏겼다 나를 서분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나 인간 젤리 저 젤리입니다 이건 뭐지? 신들 아주 세 좋아 무난 무난한데? 피가 부서지고요 올라갑니다 안돼 얘들아 오클리 멀리 가니 쌍버프 게이브 멀리 가니 쌍버프 게이브 어디까지 가 얘들아 아 이거 이런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타워 깨고 그냥 빼야지 타워 깨고 아 아쉬워라 순 써도 안 써도 죽었어 그냥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궁도 아니고 맞아 죽었어요 아 레오나 레오나 좀 무리했어 들어가면 절대 안 됐거든요 레오나가 많이 오바했다 레오나가 물어서 다 들어갔잖아 타워만 깨고 딱 뺏어야되겠어 안 돼 아쉽다 나 쌍버프였는데 다음 한타 때 쿠팡 가져가자 용 언제지? 20초? 쿠팡 가져야겠어 이번 전투 중요하니까 이거 먹어주고 이거 용 안타니까 영역 한번 먹어줘 공포에 쿠팡 왔다 공포에 쿠팡 왔다 이번엔 잘 살아야 돼 용 아마 그냥 줄거에요 쿠팡이라서 바론인가? 아니지 비게브 어어어 맛있어요 비게브 쿠팡쿨 쿠팡쿨전에 써야되는데 한번 내 쿠팡 내 쿠팡 한번 써야되는데 내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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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야되 쿠팡 한번 써야되 기념인데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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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온다 바보이 아니면 먹다 싸워야될 기세야 먹어도 되겠는데? 그 길에서 먹어 어 뭐야 꿍바론 아니 꿍바론이라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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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꿍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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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그냥 먹는데 뭐지 야 싸이온 소울킬 미리 조심해야돼 미드 까자 천천히 얘들아 쟤도 죽었으니까 미드 억제기 그냥 미는거야 뭐야 그냥 스무스한데? 뭐지? 단숫게 미는데? 파니판들이 아무것도 안해 쟤도 없으면 지금까지 그냥 밀자 이렇게 편안이야 다 봐주시구요 아니 이거 빼야되 망했는데요? 안 돼 꺼져 꺼져요 얘들 어디까지 가니?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발키리 쿨이 지금 막 돌아왔어 마라가 아 이거 많이 손해인데? 여기서 여기서 물링이 좀 컸다 헬를메 시비도 나오고 여기서 순식간에 손해를 많이 보네 싸이온은 죽었다 레온아 그냥 버리지 어떻게 나는 죽은거였어 아니 깔아 가음되면 정수가 죽 레온아 나 살렸으면 좋았는데 못살렸어 아깝구만 뭐 깔아 미니언 조냐 조냐 조냐도 안쓰네 야 비빙 좋아 비빙 좋아해요 비빙 좋아해요 문도 갓도 갓도 돼지 잡아돼지 갓도 위험한거 아니야? 너무 깊이 가는데 갓도 좋았어 3용이네 5용가자 무난하게 이기겠는데요 그냥 어 우리건 미드랑 정글이 다 잘한다 서버들까지 다 잘해 헬를메 시미터 나와서 죽을 염려 없구요 미드 억제기 까놔서 또 안전하고 흠 조심해야돼 이거 용가자 용 오스틱으로 가는거야 흠 쿠팡 쿠팡 나왔구요 용먹고 쿠팡으로 한타 걸자 흠 승 아니니 아직 나 빠르게 좀 갖다올게 야 나 쿠팡좀 가져온다 쿠팡 여기가 쿠팡이거든요 한타하자 오면 한타해요 안오네 안오잖아 아 영양먹어서 한타해야하는데 한번만 더 도와줘 대돌거같아 쿠팡쿨 아깝다 쿠팡쿨 쿠팡 써야되는데 쿠팡 아까워 오 제들 만나고싶어요 이런데 제들 안나오나 쿠팡 바텀 돌려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압도적이긴 하다 게임의 스코어는 똑같은데 파워 차이랑 글로벌고드 차이 아론버프 용가리 차이 엄청난 압박이 피드나 제드한테만 안 물리면 돼요 싸울 것 같은데 쏘라이 걸었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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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깨 피읍 좀 피읍 좋고 무섭냐 미드 억제기 가즈 미드 억제기 싸우면 안돼 이거? 오용으로 해도 되지만 안싸워도 되긴 하지만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저리가 템 좀 가져오겠습니다 어 뭐야 신나 죽었다 뭐야 무빙 좋고 이거 뭐하는거죠? Venet 클라쓰 흐흐흐 흐흐흐흐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바람살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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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옆 이 자식아 레오온나 나이스 아니 이렇게 매속 깨워 애들을 갓두갔니 갓뚱 갓뚱 왜이렇게 매수 껴운니여 플러스 2차 에우 디오스 난 제드공개 죽지 않아 순이라고 믿음 밀자 투 억제기 투 억제기 투 억제기 투 억제 좋고요 좀 위험한데 여기는 아 많이 왔구나 끝나나요 이대로? 이대로 끝나나요? 끝내 끝내 안돼요! 견문세 빼자 난 살아야 돼 그 정도 표창으론 날 잡을 수 없다 이거 아디어스 도망가자 얘들아 다 죽으면 안돼 순식간에 역전된다 바로 먹히고 깽금대지 약간 불안해요 약간 불안합니다 약간 쿠팡 40초 스코어 동점이다 바로 먹히면은 상당히 안좋아요 내가 스킬 하는 수밖에 없어 스킬 안돼 지방에 하라고? 하다 죽는다 나 안전하게 모여서 가 오영웅 간다 에스파 래드 먹고 먹고 쿠팡 아 먹고 쿠팡 가져올게 오영웅이면 승리 확정이야 먹어라 이건 도와쓰 돼지 잡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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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돼지 상대가 너무 나빴다고잉 나 린간젤리야 체크메이트맨 물론 롤쌤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어요 이런 이런 게임을 끝내러 가볼까요 나 원딜 좀 갑디다 상대편들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다 상대가 너무 나빴다 여우 띠 하하하하하하 깔끔한 승리죠 추천 가지고 있을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